이번 시간은 폰트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폰트 태그는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지 말라고 설명드리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html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 약 18개의 태그로 시작해서 현 시점에서는 150개 정도의 태그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 어떤 태그는 추가되고 어떤 태그는 의미가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태그는 퇴출되기도 합니다. 이 폰트 태그는 대표적으로 퇴출된 태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바로 이 태그가 왜 퇴출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html이 정보로써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아직도 이 폰트라는 태그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태그지만 이미 많은 곳에서 쓰고 있다면 그게 무슨 태그인지 정도는 알고 계신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이 폰트 태그에 대한 수업을 해볼 겁니다. 자, 실습을 하기 위해서 실습 준비를 할게요. 저는 폰트라는 이름의 태그를 만들었고요. 태그가 아니라 웹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폰트.html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이 hello라고 하는 저 문자를 제가 폰트라는 태그로 이렇게 감싸주면 이 hello라는 문자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1이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reload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hello라고 하는 텍스트가 뒤에 있는 폰트에 꾸밈을 받지 않는 월드보다 작아졌죠. 그리고 3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게 같습니다. 즉, 3이 기본값인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있을까요? 7이라고 하면 이 정도로 커지고 자, 여기서 제가 8이라고 하면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즉, 폰트의 크기는 1부터 7까지의 숫자 사이에 있는 거예요. 네, 상당히 제한이 많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hello라고 하는 문자만 색깔을 주고 싶으면 color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red라고 하면 이 hello라고 하는 저 부분만 빨간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폰트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다른 예제를 한번 열어볼게요. 뭘 볼까요? 예를 들면 자, 여기 c.html이라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열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 들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html이라는 것이 h1이라는 태그로 감싸져 있습니다. h1은 가장 큰 제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기술소개라고 하는 것은 li라는 태그로 감싸져 있는데 li는 기술소개가 하나의 리스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ol이라는 것은 바로 이 ol 하위에 있는 li들이 같은 그룹에 속해 있고 그리고 순서가 있는 리스트들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여기 h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폰트 태그에 있는 자, 이 폰트.html에 있는 폰트라는 태그는 이거는 그냥 시각적인 정보일 뿐이지 시각적인 디자인일 뿐이지 여기 있는 이 hello라고 하는 저 정보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웹페이지에 이렇게 hello world라고 하는 hello라고 하는 빨간색 문자와 world라고 하는 그냥 검은색 문자가 여러 번 등장한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폰트 태그가 여러 번 중복해서 덕지덕지 붙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html의 파일 용량도 커지고 그리고 이 html 전체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코드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li나 h1과 같은 코드가 막 혼재되면서 이 웹페이지를 해석하기가 또 이 웹페이지의 정보로서의 가치가 현격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폰트 태그를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폰트를 퇴출시키면 더 이상 어떤 웹페이지를 예쁘게 꾸밀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웹페이지 html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폰트 태그와 같은 유해 태그들을 퇴출시키면서 CSS라고 하는 별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안해서 그 언어가 디자인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html이라는 기술 안에서 이렇게 폰트 태그와 같은 걸 통해서 디자인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배우기는 쉽습니다. 왜냐? 간단하잖아요. 언어 하나만 배우면 되니까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별도의 언어를 만드는 것은 이 언어를 만드는 사람 또 브라우저를 개발하는 사람 또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을 감수할 만큼 html이 정보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css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바로 코드가 등장해서 코드의 양도 많아지고 가독성도 나빠지고 수정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이런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css라고 하는 별도의 언어가 뛰쳐나갑니다. 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html은 정보로서 너무나 소중한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폰트 태그를 아는 것도 약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html은 정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